파이브 스타면 생각나는 국적기가 바로 아시안 항공 타고 가시는 건데요. 영어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친절한 승무원들, 강한 승무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있죠. 출발부터가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. 어머님들 물 한 잔 달라고 영어로 하시기 번거로우시잖아요. 너무 좋으실 거고 호텔도 한번 보세요. 특급 호텔 전일정 이곳에서 숙박하십니다. 항공, 호텔 그런데 한 달에 3만 9천 9백 원. 식사는 따로 내겠지. 저희 식사까지 전일정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. 맞습니다. 여러분 먹고 주무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육대 특식이 모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하롱베이 선상식까지 그리고 베트남 하면 꼭 드셔야 되는 것이 쌀국살이겠습니까?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끼도 고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. 거의 따로 돈 쓰실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하나하나 볼까요? 유네스코 지정 천하의 절경. 하롱베이에서 크루즈를 타실 수 있는 거고요. 국립공원 옌트 다녀오실 수 있고 티토스 전만대에서 전경 보실 수 있고요. 하롱베이 야시장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. 추가 비용 없어요. 일정 따로 내실 게 없다는 얘기예요. 맞습니다. 케이블카 탑승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엔트 국립공원 가실 때 케이블카 타면 이게 더 정말 재미있게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여기에 또 스트릿카를 탑승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베트남 전통 수상 인형금 관람과 발마사지가 무리 1시간. 여기에 또 기념품 가지. 따로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포함이 된 조건으로 가신다는 거. 얼마요? 3만 9천 원대 무이자 10개월로 이게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. 진짜 엄지 척하고 올라가시죠. 그런데 추가 비용 없이 파격 혜택은 더 갑니다. 16분 이상 단체 예약하시면 우리끼리만의 여행, 우리 버스, 우리 가이드 딱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사실상 베트남을 지금 단체 여행으로 가장 많이 떠나실 때잖아요. 지금도 단체로 가시는 분들 벌써부터 주문 전화 대단한데요. 결제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한 분만 결제하시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요. 발마사지 1시간이 아니라 무려 2시간으로 전신 마사지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. 좋겠다. 여기에 또 랜드마크 전방대. 이거 따로 돈 내실 필요 없이 결제자 특전으로 꼭 다 가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. 트리같아. 이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이것도 다 여러분 따로 돈을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. 방송에서만 결제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표자 1인 결제하셔도 다 혜택 드릴 거고요. 자, 이건 다시 한 번 보고 가셔야죠. 아시아나 타고 특급 호텔에서 주무시는 고품격의 베트남 오일인데요. 가격이 와, 이건 무슨 피자 한 판 가격이잖아요. 자, 3만 9,900원 무이자 10개월이에요. 여러분들이 어디 출장 가셔서 그냥 일반 숙박 업소에 묵으신다 하더라도 저 가격 하루에 얼마 내십니까? 그런데 3만 9,900원 무이자 10개월로 가시는데요. 출발일과 자석 확보하고 우선입니다.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금 여행에 적기라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. 그래서 호텔과 함께 여기에 또 더불어서 아시아나 한국에 좌석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때가 지금입니다. 해피콜씨 100% 취소 변경 가능합니다. 오늘 결제하신 분들 환불까지 가능하니까 결제자 혜택 일단 잡아보시고 나중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